우리 점자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중앙에는 특이하게도 그냥 몸속부에 장기판을 걸어놨습니다. 우리가 가서 이름이대로 우리 장기 중계를 한번 해보자. 일단 가보시죠. 장기 중계하러 가보시죠. 수고합시다. 아이고, 이거. 우리 노인네 장기 미과. 장기도 미과. 장기도 두고 0이 뒤서 0오락도 하고. 놀기도 커고. 경계 영협주게. 우리 이왕 온 김에 게임을 오나 해볼까 하는데 장기 잘 모르지 너네 때니. 저희는 잘 알죠. 이걸 뭐해 장기로? 알까기. 알까기. 장기로 알까? 아니, 난 장기가 알까 하는 게 아니고. 알까기 되는 게. 놀이가 장기알로 하는 거. 이걸 오늘 해봅지 우리요. 펜을 나눠야 할 건데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우리 아까 청년회장 비례를 수고. 청년회장 비례를 수고. 청년회장 비례를 수고. 청년회장 비례를 수고. 네. 펜을 우리가 나눠봐야 할 건데 어떻게 나누면 가장 뭐랄까. 적합이 잘 됐던 공부에. 노인회 회장님이 계시니까. 노인회 팀하고. 그리고 좀 젊으신 장년팀하고. 아, 장년팀하고. 혹시 우리 청년회장님은 연극을 해라 띠가. 아무 말을 하는데 노인회 팀하고. 장년팀하고. 하나, 둘, 셋. 공랑 화이팅. 젊으니까 굵게 가야지. 화이팅 화이팅. 네, 됐다. 화이팅. 소감수를 사랑해주신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회 소감수다 산가립의 알까기 선수권대회. 오늘 첫날을 가지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총무님. 네. 오늘 경기 양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주기 게임을 하지 않을까. 서로 양보할 것이다. 네, 양보할 것이다. 양반말이기 때문에. 서로의 찬이의 경쟁이 될 것이다. 네. 라고 건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첫번째 선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번 선수는 직전 노인회장님이 1번 선수로 압도를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맞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좀 양보할 마음이 있습니까? 양보하겠습니다. 아, 예. 양보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양보해서 우리 개발 위원님이 기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기는 직전 노인회장님이 이기는 걸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총무님의 멘트가 적중에 있습니다. 항상 양보하는. 양보하는. 그러면 정식적으로 경기 1번 경기 치료가 있습니다. 차렷 상원의 경례. 누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네. 분기 먼저. 네. 삼각진부터. 아, 첫번째는. 오! 야, 이걸. 저걸 살짝 덮쳐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어, 손을 만나면 안 돼요. 너무 크기 때문에 손이 많이 만나면 안 되고. 네, 처치를 하러. 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이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동계 타법.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주심장. 저장! 절대 바꾸질 않네요. 양보하는 말은 그냥 소리였습니다. 왜 갑자기 체스가 된 게. 이제 우리 개발 위원님이 모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날리면서 첫 번째 경기. 우리 콩나무 팀 승! 자, 그러면 점점 당당히 할 것을 약속하면서 서로 생활의 격례를 하고. 차렷! 격례! 점점 당당히 하겠다고 한 번 안아주십시오. 뽀뽀해 scoop?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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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deaf! 뽀뽀해! 뽀뽀해! 잘한다. 달한다. 이제 두 개가 이기고 치고 이제 상을 해서 막 해보네. 에이, 몰라, 몰라.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끄다해. 오! 자, 살짝 걸쳤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우와! 우와, 놀랐어. 온야이! 온야이! 예! 얘는 눈! 얘는 히! 어! 아, 이게. 아, 이게. 2대2, 2대2 당황. 아, 이거 막상막합니다. 한치 앞을 부르는 당황. 이야! 이게 기가 있죠, 이거? 이리 와. 이쪽으로. 우리 청구인 쪽으로 비켜. 시작! 이번에 우리 상관인식 승!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동네에서. 이웃사촌. 집에서 맛있는 거 있거나 맛조금은 단너머로. 양삼촌 드십니까? 나눠먹고. 최근에 나눠준 거 뭐있습니까? 우유 같은 거. 최근에 넘겨주신 거 뭐있습니까? 배추. 우리 이웃사촌끼리 친한데.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아주버님. 차에서 차로 호가 운동입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갖다 붙였습니다.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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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뭡니까! 이야! 농계도 농계도 이런 농계가 왔습니다. 콧벌이 그냥 다 야객으로. 콧벌이 다 떨어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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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로 누이네 산다리 팀이 우승을 찾았습니다. 우와!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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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t 비즈raum 3. 수고하셨습니다. duct화 8 GM 감사합니다.